아이고 뭐이요? 기생을 하나 썼더니 기생이요 면을 입고 내려다노래요 이거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저거 들리니까 그냥 손, 손 피자고 있어 그냥 손심해서 말이야 미쳤어 몸이 몸은 꼭 안 먹었대 그 중간 나는 야, 여기는 손국, 술 안 먹고 물 먹는거에요? 밥먹어요? 하나 먹고요 쟤는 태운거에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제가 지리산 중두를 벨고 도전을 해요 내일은 불에다 정사가 잘 되니까 한두 술 많이 잤지 지리산 가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가보기도 했는데 옛날 옛날에 촬영하러 갔어요 제가 1월화 2박 3일 노화고요 아, 내일 내일 네